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 언뜻 보기에는 똥멍청이가 시공창을 탈출하는 이야기인데요. 뒤로 갈수록 뭔가 꼬롬해. 봅시다. 제목 옛날 마누라가 아프다고 하니까 여친이 나와 파혼 때리고 바로 달려가 버리는 남자 그래 너 참 고맙다. 원재 전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니까 달려가 버린 예비신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청첩장만 안 돌린 예비신부입니다. 아니 예비신부였다라는 게 더 옳은 표현이겠네요. 오늘 파혼 했으니까. 정말 진짜 내 인생에 이런 별 규지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은데 일단 뭐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저희 예랑이는 저랑 달리 돌싱입니다. 그리고 전처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랑 있다가 그냥 달려가 버리네요. 참고로 저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전처가 혼자서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저의 뭐랄까 이 멍청함을 꾸짖는다는 의미로 속 사정부터 하나하나 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실로 엄청나게 극심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제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확 밀어붙였죠. 일단 저희 부모님이야 뭐 애 딸린 이혼함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셨던 거고 예랑이는 부모님은 그 전처랑 다시 합가하길 원해서 그랬던 건데 나는 옛날 며느리가 좋다. 이렇게요. 이혼 사유는 이래요. 전날 저희 예랑이가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좀 소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 남자가 사업 때문에 일이 많이 바쁘면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이 여자는 집에서 전화번호 지내며 고작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하나 싶어가지고 참 소심하고 이상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해줬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욕했죠. 욕. 욕. 특히 그런 일로 이미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을 요구했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고요? 왜냐. 이 남자가 정말 정많고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남자였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애가 딸려있는 이혼 남이라도 저는 상관이 없고 사랑을 했던 거고요. 알아요. 저도. 제가 미친년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때는 눈깔에 콩깍지가 제대로 붙어가지고 그랬어요. 뭐 어쩌겠어.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그 모든 콩깍지가 한꺼번에 다 박살났어요. 사실은 오늘은 제 생일이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전처가 아프다 이러니까 이 인간이 그냥 바로 달려가버려요. 본인 말로는 전처가 아니고 아픈 엄마 옆에 있는 아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 순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다가 나는 평생 이 남자의 첩으로 살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백번 아니요. 천번을 다시 생각해도 파혼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그래요. 정 되게 많고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저랑 결혼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전처는 물론이고 그 아이까지 딱 책임을 지고 잘 키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야 뭐 당연히 항상 두 번째일 게 뻔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두 사람 파혼해버리면 저희 부모님 뭐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예랑이네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며 그 아이도 좋아할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저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을 할지도 모를 일이죠. 제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게 3년이고 연애는 그 이후로 또 3년이에요. 그렇게 두 개를 합치면 총 6년의 시간이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그것도 송두리째 싸그리 먼지조차 안 남기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도대체 저는 왜 이런 거지같은 선택을 했던 걸까요? 이런 제가 또 한 번 멀쩡히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그래 그럴 거면 파혼을 하자. 우리 헤어져. 이랬더니 어 그래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하자. 이러고 갔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 긴 시간 동안 도대체 이 남자에 뭘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인 게 이제 직장인 어떻게 알려야 할지 또 주변 친구들에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라고요? 여친이 저런 소리를 했는데 빈말이든 뭐든 아예 잡아보지도 않고 바로 알겠다 코를 때렸다고? 와 니마 파혼하길 정말 잘한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2번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쓴이만 놓아버리면 바로 끝나는 관계였군요. 그냥 값진 인생 공부를 했다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사람과 현실을 보는 안목을 어? 좀 키우세요. 3번 흠 내 느낌에 이 쓴이 왠지 상관이야 같은데 연애를 포함해 6년 동안 만났으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6년 전에 이혼을 한 전 부인이 아파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6개월도 아니고 현 여친 생일날에 그것도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가버렸다고 느낌이 온다. 4번 남자가 사업 때문에 일이 많이 바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전화번호 편히 지내면 고작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것이 바로 쓴이가 말하는 그 콩깍지입니다. 게다가 잡는 척도 안 하는 남자라니 빨리 도망차 5번 5번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애 딸린 돌식 만나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냐? 아니 지가 무슨 영화에 나오는 절절한 여주인공인 줄 아는 거야 뭐야? 6번 다른 사람이 쓴이한테 아프면 달려갈 수도 있지 극간질로 파우리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성하세요. 댓글 제 말이요. 꿀꿀꿀 지는 대단한 사랑인 척 엄청난 이해심인 척 깨어있는 여자인 척 해놓고는 엄마가 아프면 아빠는 당연히 아이가 걱정되는 건데 고작 다 엄마가 아프면 아빠는 당연히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는 건데 고작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냐? 네가 전철을 비웃은 그 허울 좋은 이해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비루하고 같자는 건지 그걸 먼저 깨닫길 바란다. 7번 뭐 지금이야 어처구니 없고 기분 그지 같겠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해보면 아이고 이때 헤어지기 정말 다행이다 이런 소리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애 키우는 거 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인데 상대는 다르죠. 두 번째잖아. 이거요 당해보면 진짜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인 사람 즉 쓴이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8번 그 6년이란 긴 시간을 통해 이 그지 같은 짓발직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배웠길 바라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래 이 혼남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 그 자체가 쓴이는 남자 보는 눈이 형편없다. 똥꼬에 달려있다 이거지. 해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단력 있게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으니까 향후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이거지. 좋은 남자 만나세요? 9번 나는 왠지 이거 주작 같은데 만약 주작이 아니라면 이 여자 정신 못 차리고 결국엔 또 지가 먼저 매달릴 것 같아요. 지금 글만 봐도 그래. 안 그런 척 하면서 미련이 줄줄줄 흘러 넘치자노? 되덜껄? 그냥 화끼면 헤어지자 파혼하자 이렇게 질렀는데 남자가 바로 콜 이래가지고 멘붕 상태라고 합니다. 10번 저기요 쓴이 나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쓴이가 만난 저 남자는 처음부터 이혼남이었나요? 아니면 유부남이었나요? 그거 말해봐. 대댓껄? 그러게 혹시 이거 유부남일 때부터 마음은 준 거 아니야? 11번 다시 합치길 바라는 시부모님 그리고 아프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달려가버리는 이런 상황 등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남자는 이혼한지 아직 얼마 안된 걸로 보이는데 말이지. 어? 저기 쓴이 혹시 상관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유부남인 남자를 혼자 속으로 좋아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 지금 이거 나만 이상해? 글만 보면 저 남자는 이혼 6년 이상은 되어야 쓴이랑 당당한 관계인건데 행동이랑 상황은 봐봐 이혼한지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 6개월 된 것 같아. 12번 남자가 바쁘다고 해서 이혼하자는 여자는 없지. 바쁘다는 핑계로 너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하다가 시들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 아내가 포기를 한거지. 그러니까 시부모도 재결합을 원하는 거고 내 말이 맞지? 13번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쓴이를 응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댓글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뭔가 이상하네. 뭐야? 쓴이 너 설마 진짜 상관녀야? 그런 거야? 그런 건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죠.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래. 일단 전체가 아픈데 아이가 걱정이 된다는 것은 아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옛날 마누라가 아픈데 아이가 중학생 이상 된다. 그러면 큰 걱정 안 되잖아. 애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취학 아동이거나 아직 어리다. 그러면 엄마 아프면 밥도 잘 못 먹고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쓴이가 이 남자를 좋아한 게 6년이다. 뭔가 이상해. 냄새가 난단 말이지. 혼미해. 감사합니다.